이 시간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러셀이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이제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지수의 훈풍을 그러면 가져다 줄까요? 지금 당장으로는 보면 소외된 분야가 지금 올라가고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특히 이제 M7이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뭐 그렇게 뭐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많이 올라온 초대형주들은 숨고르기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라요. 지금 러셀 2000이 지금 저도 방금 체크해 보니까 어젯밤까지 해서 일주일 만에 거의 12%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RSI가 경고 신호가 과열 신호가 뜰 정도로 단기에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 제일 계속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단기에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단기에 좀 일부 또 승고르기 다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러셀 2000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고 지방은행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당한 베팅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빨라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물가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슈 첫 번째는 이 물가와 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또 하나하나 챙겨보면 조금은 서견 차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지표를 체크를 하나 싶을 정도로 지표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익숙한 게 이제 CPI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 보통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이 두 개만으로는 성이 안 차는지 또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저 맨 위에 가장 덜 떨어지고 있는 애틀란타 연은의 스티키 CPI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계속 해석하면 경직성 적어도 분기 이상의 소위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상품들 그런 서비스들을 상대로 하는 지표고요. 이건 4.7 상당히 아직은 좀 내려오는 방향이긴 하지만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에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림드 CPI라서 절사 평균이라고 하죠. 그 위아래 제일 높고 제일 낮은 양 8%를 띄어내고 중간을 보는 것이 이제 트림드 CPI인데 이것이 이제 한 3.3%요.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의 또 미디안 CPI라고 있습니다. 총 100개로 순위를 100순위로 나눈 다음에 정확히 50번째 순위 그 물가의 그런 상승률 이건 연은이 한 4%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제일 중요시하는 근원 PCE가 2.6% 되고 아마 이번 달 PCE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 유사한 수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만 저 위에 우리가 보조 지표로 보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좀 빠른 하락세를 보여줘야 연준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소위 금리 인하에 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의 변화가 기업 주가나 이익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마 재물원이나 투자론 공부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물가는 두 가지 함수입니다. 이익의 함수, 이익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바라보는 시선,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보통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또 이제 같은 값이라도 더 비싸게 불러주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나 시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보통 이익이 성장했느냐 아니면 PER, 멀티플, 배수가 올라갔느냐 그게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겠죠. 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이익에 가장 동행을 좀 많이 하는데 보통 물가가 이익의 성장률하고 동행하거나 이제 후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짙은 파란색이 S&P의 그 이익, YY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색 선이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날 체크해봤던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이것이 이제 노란색 선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차를 두거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결국은 물가가 기업 이익과 동행하거나 후행한다는 것들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물가가 내려가면 시장이 무조건 좋을 거냐? 잘 생각해보면 저걸 보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기업의 이익 증가율도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이 반면에 또 할인율을 또 떨어져서 멀티플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세상에는 다 좋은 건 없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명과 암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가 자체가 이제 이익의 방향성이긴 한데 그 안에서 또 찾아봐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어떤 괴리도, PPI가 높고 CPI가 낮으면 소위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그래도 미국은 마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코로나 때 모든 것이 공급이 잘 달리면서 대신에 돈은 엄청 풀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적은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쫓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부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소비자들이 너무 원하니까 더 비싸게 불러도 팔아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면서 결국 그 격차가 마진으로 나타나는 거죠. 최근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 21년도에 피크를 찍었던 미국의 기업 마진이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조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직 미국의 수요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생산자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만일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로 경과할 수 있다면 기업의 마진은 지켜줄 수 있을 텐데 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 의미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마진과 이익이 강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젯밤에 있었던 소비 판매도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긍정적으로 연결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하락과 주가 상승이 주가에 대한 양면적으로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탑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이 둘 다 간 게 제일 좋죠. 이익도 오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그러워져서 멀티풀, 배수도 오르고 이게 베스트인데 통상은 이게 주거니, 바거니 한다 보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가장 최근 들어서는 지금 짙은 파란색이 이익이 주도하는 시장인 거고요. 하늘색 선이 소위 멀티풀, 배수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이익이 주도하는 결국은 이번에 실적 시즌을 보시면 이익이 좋고 전망이 좋아야만 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올해 장은 적어도 이익 증가가 상당히 주가의 상승을 좌우하는 그런 장,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이번 기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열리는 게 중요하고 오늘 ASML 같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연동돼 있는 기업들의 이익 실적과 전망들이 발표될 겁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미국의 그러한 기존의 초대형주들, 반도체, AI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과 우리나라의 또 그러한 반도체 종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실적 시즌이 더 늘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적 시즌,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수요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 동향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각 사별로도 발표하는 걸 다 모아서 IDC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스마트폰, 이제는 다 둔화되고 대충 재미없는 시장인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동학게이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보유 종목 1등,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 서학게이미들이 투자하는 3등, 3위. 애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4분기 때 제가 여기 4월 초기에 첫 방송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차트가 업데이트된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그때는 시장은 7% 이상 성장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애플, 특히 애플이 엄청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1, 4분기에. 다행스럽게 2, 3분기에는, 2분기에는 확실하게 삼성전자 소퍼 플러스, 애플은 1.5% 뭘 성에 차지 않지만 적어도 지난달에 10% 가까운 역성장에서 이번 분기에는 1%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번에도 중국의 그러한 저가형 신흥국 중심으로 판매하는 샤오미나 비보 같은 데들이 여전히 20% 중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 애플이 목표하고 있는 그러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해보는 2분기 실적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애플은 공식적으로 얼마를 팔았는지 그러니까 매출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에서는 의무 보고 체계가 있어서 정보들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인도 시장에서 애플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포착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애플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큰 시장만 발표를 하고 조그만한 시장들은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대표적인 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조그만한 게 인도 시장, 인구가 적다 이런 게 아니라 애플이 거기다 파는 양이 적다라는 건데 확실한 게 중요한 건 양은 적지만 성장률이 엄청나다. 지금 애플의 연도별 매출을 보면 40억불, 60억불, 그다음에 지난 3월 달로 끝난 작년은 80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80억불이면 크죠. 20조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전체가 연에 파는 게 3,800억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80억불은 정말로 조족지열, 세발의 P죠. 2%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애플을 미중 갈등 때문에 견제하면서 1,4분기에 그런 역성장이 나섰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성하는 게 있는데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지금 경제성장률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서 애플이 적지만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으나 결국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애플 투자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쨌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계 수요 부진이야 다 반영이 된 거고 인도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건지 몰라도 M7 중에서 최근 애플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숫자도 넣어봐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유일하게 M7이 확실히 일주일 사이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이게 좀 부진한 학습 부진 학생들이 돼버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S&P500이 어제자 기준, 그러니까 반건 뺀 겁니다. 일주일에 S&P500이 1% 올랐는데 애플만 S&P500을 앞서서 2.5% 성과를 냈고요. 어제도 플러스 냈죠. 맞아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대형주 M7 내에서도 애플이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이런 인도 같은 시장에서의 성장, 또 AI를 앞세운 하반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을 꼭 달성해야 되고 또 그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플이 어떻게 인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